고춧가루 으 나오기 전에 두 잔째 우와 물이 아주 진낭을 끝내줘요 멸치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속까지 와 비빔 모논까지 들어가고 음 음 음 약간 배장어도 완전 짱인데 배장어도 완전 짱인데 아이고 맛있습니다 정말 짱 우와 아 윤기가 자자자자들한테 네 대각도 그래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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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